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독재 2. 시진핑이 한국에 도전한다 3. 러시아도 굴복해야 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시진핑의 사면이기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산불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 공산당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동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의 수시 도발용 함정 내척을 고정 대치하여 대만 인근 해역을 봉쇄하고 대만에 집어삼키겠다는 야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겨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숨겨둔 비밀병기라도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3번째 07호형 강습 상륙항 LHD이 취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등 중화 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LHD는 사실상 서양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병용 헬기 30여대와 수륙향 유경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 상륙함용 무인기 운영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 CH4등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대만 해업 너머로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 한대 사령관 세미울 파파로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 한대의 전력이 마땅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보 전달을 보유하고 있고 부엇방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알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 해역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뜨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 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한미사일로 올해 초 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모전달을 겨냥한 대한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티드 랩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발사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부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명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 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한미입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랩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 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한 두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기한은 2022년에서 25년으로 비행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티드 랩제트 엔진은 고체연료 랩제트의 일종으로 연료공급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둥 극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로켓과 달리 제어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에 이 덕티드 랩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성명마하사의 기존 공대공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하듯이고요. 빼픽 울릉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암람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중인 덕티드 랩제트 미사일은 대압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보를 겨냥한 항모킬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급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급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초음속이란 마하오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급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만에 주파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중 러셀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네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급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하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견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용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두형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 하이코르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안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우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길이 8.7m의 중량은 2.4분이며,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총 2회 비행시험을 아능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질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나루호의 2단 킹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업택 즉,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나루호의 킹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 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루호 킹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 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배공 미사일을 포함한 마땅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네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우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인 요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 충, 러세 국가 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추와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대란 그리고 세계 최대 밀산지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식량망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상황 종식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폭로군 휴전 협상을 주장하며 푸틴과 타협하자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고 폴란드와 발트 상북 등 우크라이나 국경을 접해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결코 선선 안된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북 역시 푸틴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6월 5일 브리핑을 통해 푸틴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퇴강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 역시 즉각적인 휴전을 언급하는 등 충돌 장기화로 피로감을 겪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이번 상황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르게 전황을 종결지으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이미 20% 이상 점령되었고 자신들이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동유럽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단일 대우를 자랑하던 유럽연합이 러시아 앞에서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총식되는 것보다 유럽연합이 먼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비슷한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립 부지위를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기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했지만 단 한 곳 터키만은 예외였습니다. 나토 규정상 단 한 곳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외교 대표단을 보내 터키와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터키는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기에선 미국이 터키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F-35 전투기는 확실한 동맹국에게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으로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그리고 시리아 문제 관련해 러시아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친한 터키에게 F-35를 판매하게 되면 스텔스 기술이 러시아 쪽으로 범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1952년도부터 나토에 가입해 가입기간이 70년이 넘어가는 원년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부터 긴밀한 군사협력까지 나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나토의 원칙을 부정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터키를 나토에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터키의 에르또한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터키는 유럽과 나토의 대러시아 제재를 거부하며 터키 은행들은 러시아 재벌과 기업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터키의 3대 언론사들은 러시아 재벌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헌장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 탈퇴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터키를 추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터키의 나토 추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나토 군대가 러시아 접경지역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며 조건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토 측에선 스페인 마들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해온 자격으로 참가하덕 초청하고 향후 나토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한국과 공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나토가 한국과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선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의 비우호적인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수출 규제와 에너지 규제를 해제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강복하게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인 군수물자는 지원하지 않는 등 양북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헨리키 신저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상 돈바스 지역을 내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던 서방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국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에 의해서 1호 안건으로 처리될 내용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터키가 나토에서 추출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터키는 일관되게 친중 노선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중국의 자본으로 메꾸려는 시도를 반복했는데요. 국가 인프라 시설과 기간 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터키 내부의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극표의 기술 감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폴란드 이집트와 포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를 찾고 있지만 지금보다 20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장비를 알아보고 도입에 따른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터키는 한국산 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자국산 전차와 자주포 개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K2 극표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 동력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한국에 방문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 공동을 허가해달라며 한국은 터키 방위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상세대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이었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파워팩 시스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현재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터키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용해 자체적인 T-155 프루트나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터키 정부에선 알타이 전차와 T-155 자주포를 순수한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와 아자르 바이젠의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도 한국산 군사 장비를 벗겨서 만든 짝퉁들을 수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한국산 장비도 전부 분해하여 기술을 습득한 뒤 자국산으로 홍보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인데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터키에게 판매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F-35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안보 위압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는 화폐가치가 급락하며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으로부터 여러가지 제재를 받는 중인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의 리라아는 1년 전에 비해 가치가 절반이 되었고 10년 전에 비해선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자국 노문화의 가치를 방어해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보다 높은 화폐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력도 에너지도 부족한 터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웨덴과 핀란드에 나토 영국 가입을 놓고 러시아도 일부 허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터키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동맹국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터키에게 넘어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 터키가 나토에서 추출되는 상황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러시아와의 상황이 틀어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나토와 러시아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터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이상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사방세계와 러시아의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재가 먹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